안녕하세요. 삭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중고급 애드리박보 모음집 1권에 있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. 라는 곡을 직접 강의하고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기 버튼 옆에 종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다음으로 올라오는 강의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저희 네이버밴드, 삭소폰학교 밴드도 있습니다. 밴드도 가입하셔서 다양한 삭소폰 교육 자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. 라는 곡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악보에 꾸밈음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각자 다르겠죠. 어떤 분은 여기가 어디가 어렵고 어떤 분은 저기가 어렵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. 같은 경우는 꾸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애드리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한 줄씩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런 사람도 없을 때 좀 여기도 그런 사람 할 때 사람 앞에 꾸밈음이 있죠.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꾸밈음 따라따라 앞에서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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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깅 해주시고요.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. 자 앞에 그런 할 때 런 앞에는 그냥 레에만 찍혀있는데 사실 그 음도 레샵을 해줘야 됩니다. 앞에 레샵이 있기 때문에 뒤에도 그냥 레샵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. 원래 표기는 지금 잘 된 것이 맞는데 어? 앞에 레샵인데 뒤에는 레인가요? 해가지고 레가 두개인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 여기서요. 그런 나의 심장찜이야. 나의 이 부분에서 도시 도시 할 때 이 사이드 요거 좀 많이 넣어줬죠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하고 내가 좀 더 꾸밈음이나 비브라토나 꾸밈음 할 때 더 자리람 빠리람 빠리람 하면서 이런 꾸밈음을 더 얍삽하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스피드하게 그렇게 좀 넣어줘야지 맛이 나는 거죠. 그 다음에 사랑이랑 그 말은 못해도 마지막 줄 그러니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. 첫 번째 페이지에 마지막 줄 이 부분을 자 여기서요. 차이를 제가 하나 들리면 사랑이랑 그 말은 못해도 할 때 사랑이랑 그 미 소울 부분을 내가 이어주면 좀 노래가 부드러워져요. 제가 이어볼게요. 우리가 후 두 후 두 첫 음에는 턴깍하지 않고 근데 여기서 턴깍을 하면 뭔가 두 두 두 두 막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렸어요. 그게 아니에요. 둘 다 같이 너무 좋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면 앞에를 이어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그 다음에 그쵸. 꾸밈음 그 다음에 모든 걸 할 때 앞에 파는 내추럴 파 누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여기 부분이 좀 촘촘해요. 그래서 여기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. 마지막에 제가 끝나는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. 버거 제가 음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해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비브라토나 꾸미문들이 굉장히 급하거나 너무 처지면 안됩니다. 그래서 조금 천천히 그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연주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판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